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뵀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영상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바쁘시죠 텃밭도 바쁘시고 또 원치 않게 피해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시간 영상 보시는 분들 bp 입으신 분들 계시면은 힘내시고 유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이쪽은 이쪽 경기 북부는 비가 많이 안오고 또 지금 모처럼 전국이 해가 짱 났습니다 비가 오면은 제일 염려스러운게 고추죠 고추가 비가 와서 탄저병 걸리고 또 칼슘 붕소 부족하고 물음병 걸리고 진딧물 또 올해는 여쪽 경기 북부에 모든 그 작물들이 올해는 이상하게 총채들이 많이 와서 날립니다 하우스건 노지건 심어놓으면 총채들이 싹쑥쑥 잘라 먹어 가지고 많이 애먹고 있어요 자 비오고 나서 저희가 방제한 그 약입니다 네 약 잠깐 소개해 드리겠어요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 경기 북부에서 쓰는 약입니다 먼저 영양이 부족하죠 마그네슘과 칼슘과 붕소가 섞여 있는 이걸 필히 꼭 쳐 주셔야 고추가 영양이 부족해 영양이 부족하지 않아야 썩지 않고 더 건강히 잘 자랍니다 지금은 뿌리 쪽보다는 연민 시비가 제일 중요할 시기죠 그리고 네 이렇게 대육고 유명하죠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또한 그 영양제죠 영양제 이면서 낙화가 안되고 착화율이 또 더 높고 물음병도 경감하게 무름병도 적게 나오게 하는 그 영양제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은 간단하게 많이 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무름병 방지 세균성 썩음병 방지 특히 무름병에 필요한 약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태왕 옥솔린산 수화제 쓰고 있고 진딧물약 진딧물약 진딧물약은 비오고 난 뒤에 꼭 줘야 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채 총채벌레 포르티스 부위 이렇게 이쪽 경기 북부 또 이쪽에는 이렇게 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옆면시비 또 그 비가 오면은 방제를 꼭 하셔서 지금 이렇게 얘가 고추 모종이 처음에 안좋아 가지고 뽑고 다시 심은 거에요 이쪽에서는 날이 추우니까 늦게 심었습니다 키도 아랫지방 보다 적죠 하지만 달린 것들은 아주 실하게 달려 있어요 사이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그 실한 그 길쭉한 고추로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민시비 꼭 방제 하시고 여러분 고추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낼물이 비옵니다 비오고 나면 또 한번 하시고 모든 작물이 노지가 비오고 나서 방제를 하는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방제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더운데 낮에 일하지 마시고 또 비가 온다니까 또 비가 많이 오는 곳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